미주 유럽지역에 있는 화평교구 세론들에게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각 작전실에서 같이 특송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호 준비! 구호 시작! 하늘 비전을 향해 독수리 사람 비상하고 고풀사처럼 돌파하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간신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여 날 구하는 사람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정한 것뿐이니 할렐루야 가고 있는 동안에 날 신경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은 내 작은 손에 불 밟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받으니 내 무거운 짓 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그 아름다운 그 아름다운 그 아름다운 날 위해 예비하시니 할렐루야 가고 있는 동안에 날 신경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은 내 영혼 속에 내 죄와 험을 사신 내 주님을 사랑해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은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사랑해 나의 신경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신경 주신 주님은 나의 신경 있는 동안에 나의 신경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신경 주신 주님은 나의 신경 있는 동안에 나의 신경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신경 주신 주님은 차렷 경례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